도시에서 묘기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려와서 타는 게 굉장히 스릴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산에서만 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그iere 너 73 는 패스! 그.. 이걸로? 아직 끊겨주는데 아 저거.. 뭐 운명이 안 되겠나? 어저께, 어저께 안녕 선생님! 어우 잘하네 정말 다 늘어네 굉장히 올라갈때보다 스릴있고 생각보다 미끄럽고 속보감이 생각했던 영상보다 더 재밌죠? 네 와.. 어우 이거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매론 초고 처음 봤어 원샷 원키야 도시에서 묘기만 하는거보다 실제로 내려와서 타는게 굉장히 스릴이 생각했던거보다 많고 산에 타는거 재밌어요? 네 산에서만 탈거같은 느낌이 색다른 재미 네 이게 2차원과 4차원의 차이? 약간 느낌이 들죠? 네 예 certa 1차원 reaches 향기만 really ding 3 어 윌리강습 또 공지 조화 국가 복잡아 그런거 아니여 1차원 오후 5 오우 매뉴얼 아이씨이거 무거워 이야오 전기 아아 오우 아니 근데 많이 다 졌어 아우 자기때처럼 다 오우 오우 드리셨습니다 전기 짠바래 형님꺼 오우 새로 오신 초보님한테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초보 바텀터치 넘길라 그랬는데 실력 자체는 저보다 좋아요 점프 맞게 그냥 내가 체력이 좀 더 남을 뿐이지 막내한테 바텀터치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자전거 샀는데 이 가격이면 전기차 살 수 있었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조금 아깝다 왜요 아 일로 올라갔어요? 아 힘들어 이야 열양 굉장히 시원하구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힘든거 다 없어져 가지고 아우 아 그건 확실히 없어지지?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 이상하지? BMX에서 막형이예요 얘가 BMX에서? 그렇겠네 넣다 얘가 넣다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나기 같은데 아 정말 이런 날 산에 오면 느끼는 그런 기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에는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플라이마우 별나를 시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똥짱 똥짱 어 흙냄새 야 영상이 녹화가 잘못됐어 거꾸로 됐어 형 핸드폰 깨져보기 괜찮아? 어 형 핸드폰 깨져보기 괜찮아? 어어 그러 captain 하나도 앞에 안보입니다 지금 고거리 비가 당황스러워서 앞이 하나도 안보여지 천둥 소리 들리시죠? 오늘 그래도 안전하게 다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별레임TV 이런 날도 탑니다 비 맞으면서 처음 타봐가지고 기억에 평생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별레임TV는 초보가 와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엄청 재미있었고 비가 저희를 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비오는 날 타면 안돼요 감전됩니다 엄청 온다 보이지 niez 고거! 뮤직비디오의 시간을 시작하게 된 크기는 처음에는 BMX랑 픽시 묘기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몸 충격도 많이 오고 좀 더 산이나 코스 위주로 타려고 찾다보니 이제 MTB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MTB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마운틴 쪽으로 오늘 처음 타지만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단합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쾌감, 속도 그리고 느껴지는 물 튀는 거나 그런 소리들이 가장 좋았고요 힘들었던 점은 올라갈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생각보다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길고 힘도 많이 들고 숨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길만 걷으면 돼요 여기 대각선에 있어요? 네 대각선에 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좋았던 점은 이게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운동을 한다는 그런 거에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만 하지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득력이 생기고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시사가 다 끝났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 뭐 어머니는 신장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고요락, 방뇨 집안 내력이 그런 게 있다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게 자전거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제가 이제 암수술 두 번 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가족들의 슬픔을 다시 행복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해소 뿐만 아니라 건강은 자동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내 스스로 몸에서 느끼면서 아!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다시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현재 암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마음먹에 달렸다 누구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지금은 암은 병도 아닙니다 나의 사고가 없었을까? 또 다른 행사에서 저게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여행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